이거는 잘못 온거야? 이게 아니고 면회가 지금 조립을 잘못하고 있는거지 아이고 막힌가? 오일장 가기 전에 주유소 있는거? 거기에 체물점 있거든? 형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가? 가져가 이거 달려고 하는디? 아 그리고 이거 그냥 가져가도? 왜냐면 근데 저 3% 쓰려면 변화키도 있어야 돼 변화키도 사와야돼?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그게 있는지 물어봐 거의? 형 이거 진짜 거의 유한이의 말파이트급인데 형 저 사본대요? 아니 아니 진짜 뭐 여기 달아야 돼 좀 할거 없잖아 주워 봐 이거 달아야지 이제 다행이네 이거 달아야지 이제 뒤집어? 자 이거 한번 뒤집어 어 뒤집어 오게 이거 한번 갖지 않아? 야 이거 한번 갖지 않아? 야 이거 한번 갖지 않아? 이거 못하라는 연장시키니까? 이거 왜? 그런데 빡 하나 뚫어주면 어떡해? 이거 단편히 하라 예 야 이거 뒤집어 온다 지금? 어 이거 다 고정시켰거든? 어 한번 뒤집어 오게 근데 저 바퀴 높이 맞죠? 그럼 뒤집어 오게 이거 바퀴가 아닌거야? 일로 도는거 아냐? 어 손깐 둘러가 돌아가있었지 어 오늘 박스 받은 무용담을 말하려고 봤는데 이거에 비하면 무용담 형은 못 누리겠는데? 아 오늘 박스 받는 것도 진짜 아이씨 박스 빡세네요 박스 빡세네요 박스 그냥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같아 됐다 얼른 올릴거 얼른 올릴거 맨쪽으로 하나 둘 셋 여기로 일단 놓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는데 원래 여기에 이제 야 근데 그걸 안달았네 어 돌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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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지 하나 나 담아 언제서 담아 아 저 사람 너 닦아볼서 담아야 돼 야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담아야 돼 어 요거 이제 저 저 저 저 저 판대기들 담아야지 아 판대기 이거 판대기들부터 담아 아 야 이 청장부터 담아야 돼 판대기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잖아 근데 이거부터 천장부터 담아야 돼 어 이거부터 담아야 돼 천장이요 천장이요 요거 요거 이거 몇개 이거 몇개? 세개? 일단 세개면 충분하지 네개 네개 네개나 해 아 그럼 여기에 발 위에 어 발 위에 어 맞네 발 위에 그리고 요거 높이를 조정해야 돼 먼저 더 놓을게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하지 우리 원래 여기다가 그거 놓잖아 그 난자랑 있는거 거기에 이제 저 하얀 선이 하얀 막대기가 올라갈거거든 여기에 어 그래가지고 높이 그냥 이걸로 봐 하얀 막대기 여기 위에다가 뭐 하얀 막대기 저 하얀 하얀 저거 있지 여기 손광등? 어 하얀 막대기 하얀 막대기 여기 위에 올라가 갑자기 그러니까 요 높이를 먼저 최단 높이는 게 같지 않아? 응 그런데 최대한 높이면 저것도 들어가거든 요쪽에 이것은 성건물 그거는 밑에 달리는 거일까 이렇게 이 점수 안 그래가지고 demi 높이고 높이고 waiting 채단은 어떻게 해? 채단은 높이고 밑에 이렇게 문을 갖지 않아요? 채단은 어떻게 해? 아빠 바쁘다며 너네는 좀 치환해야지 걸리려 꺼리는게 그냥 이거는 잘못 온거야 잘못 온게 아니고 너네가 지금 조립을 잘못하고 있는거지 막힌가 현대기에 이런건가?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와야지? 공사 그게 아니고 너네 이게 와있다 하면 이걸 지지해주던거지 그거를 이거 그거인가 보다 현대기에 가운데에 박아야되나봐 근데 왜 저렇게 많아? 왜 많아? 저기까지 가야될거 아니야 너네 에휴 그 설명서 어딨나 이거? 이거 중국에서 온거 하라구나 아빠 중국? 중국 말로 하라고 해 네 엄마 해가지고 어때요 야 돌아가면 안돌아가면 밑에를 잡아줘야지 헛뚫어 앉잖아 배우가 예 그러니까요 아니 밑에 아 이게 넣지나요 아버지 이거 걸리거든요 아 밑에 걸려요 나가 할까 그러면 아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려울 때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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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어 이거 보고 나면 아 예방이 더 잘나요? 네 전에는 너 봐봐 이거 한 번 했잖아 예 다 끝나는 거라 너너바 너가 팟툴 통목 나중에 아파부다고 그러지 아 확인을 해 그 아까 안두는게 불쌍한 불쌍이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 마모 시켜본 말이야 아 뽑으려고 그럼 이거 반대로 네 반대로 이거 반대로 해놔 그러면 오면 그게 소리가 살짝 나 됐어? 응 그럼 딱 물린거라 아 알겠습니다 호박하러 가게 엄마가 꺼지 마라 대양했어 태국아 야 태필아 좀 가르치라 아 진짜 알겠습니다 태국아 네 그 홍상 혹시 돼요? 아 형 혹시 있어 그냥 형 보내줘 그냥 통으로 보내줘 아 네네 유해선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파 저기 저한테 폭발이 있어 어 예 상소해 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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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선풍기 우리가 저렇게 해야 돼? 아니 낭둑이라고? 낭둑하나 북둑하나 그정도? 이름까지 지워주고 와버렸어 형이? 낭둑하나 북둑하나? 낭둑하나 북둑이 뭐? 애들 음료도 사와나? 응? 아 이맘로 사와나? 엄마를 안 사와나? 이거 맞아요? 엄두оло? 연근이 돌아간다, 모토를 돌아간다 아 오케이 알았어 잠시 걱정하지 않으세요 스팀이 몇 개? 네 개 필요해요 모터는 뭔지 알아서 들어가면? 참고하자 이걸 들어왔으면 돼요 근데 이거 조립해서 뭘로 오면죠? 조립할 때 다시 아니 옮길 때 다시 드레이야되다가 그냥 저 저런 거 있지 저런 거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워드테이 다 꽂으면 여기에 전기 도는거라고 어 그니까 이거 삼성 꽂아가지고 전기 도는게 하는거 아니야? 근데 이 빠루를 뭐 이 사람 이거 갈려고? 저 요거가려고 오빠는 그래서 바로 너희가 다 가? 너희가 다 가? 또 다 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려면 가보는거 여기가 가야지 둘만 가잖아 아 뭔 말이야 너는 바로 갈 때 트롤 없어? 아니 지금 둘밖에 없어요 트롤이 없었구나 이거 좀 이따가 아 아 그 약간 그 불법 마약 그런 거 근데 그렇다 여기 정상자가 중국은 다 삼상인가 봐 그래서 얘 삼상 연결한 다음에 삼상 그 어디 코드 삼상 코드에다 꽂은 다음에 여기다 꽂으면서 쓰는 거지 아니면은 굳이 야 굳이 이거를 이걸 그냥 빼버리면 되지 않네 어 이거 안 쓰고 그냥 안 쓰고 그냥 또 그냥 이 스위치만 따로 서면 돼 이거에 멀티 그냥 멀티탭을 꽂을 수 있게 그게 낫자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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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